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2부는 며칠 더 지나서 추석, 아니 아니, 어버이날 당일 오후 거의 저녁이 다 돼서 올라온 건데요. 이걸 굳이 밝히고 가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갑자기 애처럼 울어버리니까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초심도 다시 한번 더 잡을 겸 또 억울한 이 마음 푸념이라도 해야지 싶어가지고 글 써본 거였어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미친 상황들 공감된다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몇몇 댓글에는 자주 언급된 질문들 그렇게 언급이 된 게 있던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연애 때는 정말 몰랐냐? 네, 몰랐어요. 아니, 그때도 제가 계획을 짜고 이러면서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러면서 지내왔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놀러다니는 계획을 도맡는 거랑 집안 대소사, 그러니까 이사, 차, 구매, 출산, 육아, 거기에 집안 살림까지 전부 다 제 몫인 건 아예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두 번째, 부모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이러다가 나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남편을 아예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대화도 하고 그래요. 단, 뭔가를 할 때 계획을 의논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을 뿐이죠. 또 아이랑 집에서 같이 놀아요. 많이 서툴지만 어쨌든 놀아줍니다. 또 지난 본문에도 썼지만 몇 가지 일상적인 집안일은 남편한테 루틴처럼 입력을 해놨어요. 일반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안방 화장실 청소하기, 또 야구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빨래 개면서 보기,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어디 갈 때 안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놀러 갈 때 아이가 엄마, 아빠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럼 우리 딸님이 꽁꽁이가 아빠를 한번 깨워볼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이가 알겠다며 몇 번 깨워봤지만 100% 모조리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아빠는 안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뒤로 아빠 자, 이러고 저랑 둘이서만 나가죠. 아니 여러분, 제가 이런 거지같은 인간 잠까지 억지로 깨워가며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난 모르겠거든요. 세 번째, 이거 조만간 어버이날 다가오니까 쇼하는 거다! 이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며칠 전에 형님이 동생인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었나봐요? 이제 어버이날인데 뭐 어쩔 거냐고. 뭐 평소 같으면 형님이 이렇게 물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형님이랑 의논을 했을 텐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 답답했나 봅니다. 여하튼 형님의 물음에 남편은 뭐? 몰라! 이렇게 말을 했고 참고로 형님은 저보다 더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들! 그러니까 형님 부부와 조카 두 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당일에 뵈러 갈 테니까 너네는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남편이 아니 누나 나는 그날 힘들지 출근도 하는데 그리고 꽁꽁이 엄마도 출근해! 이렇게 답을 했나봐요. 그러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형님이 뭐 어쩌라고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나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제가 어린이날 연휴가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술 처먹고 이방인 드립을 날린 거고 그 이후에도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야 겨우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네번째, 어린이날 이날 비가 많이 왔죠? 실내 이벤트 때 사람이 많았지만 아울렛보단 여유롭고 아이도 되게 즐거워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이 인간이 어쩐 일인지 저희 두 사람한테 따라 붙더라고요. 하지만 애 아빠니까 막을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같이 나갔고요. 운전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갈 행선지를 네비에 입력하니까 30분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걸 본 남편이 됐듬 뭐요? 되게 뭐네? 이거리면 그냥 아울렛을 가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아울렛이 훨씬 더 많잖아. 또 우리 꽁꽁이 선물도 사줘야 되니까 아울렛 가자고 등등등 평소 안하던 참견지를 시전합니다. 참고로 애 선물은 이미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도 뭐 그래 이것도 나름 장족의 발전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아울렛을 네비에 찍어봤는데요. 무려 55분이 나오더라고. 원래 이 거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기 몰려가지고 정체가 심해졌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멀어도 이걸 보고도 가자고 했다면 저는 진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인간 이걸 보자마자 바로 어? 됐어. 그냥 갤러리 가자. 이 지랄. 진짜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갤러리에 갔다가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2시가 넘어가야 되군요. 아이는 많이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길래 얼른 재우고 저는 또 갔다 왔으니까 이래저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한테 또 슬쩍 다가오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너도 봤지? 내가 이러니까 의견을 안 내는 거야. 기껏 의견을 내면 이렇게 사람 꼽을 주는데 내가 내고 싶겠냐? 어? 이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었어. 미친 거야? 내가 언제 꼽을 줬냐? 이렇게 댓글을 했더니 너 아까 그랬잖아. 네비 찍어가지고 시간 배로 걸리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꼽 주는 거지. 그게 꼽이 아니면 뭔데? 와, 네비를 찍는 게 아니라 이 새끼 대가리를 찍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여하튼 대꾸하는 것도 싫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됐어? 이러고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어버이날. 어제 오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너희들 내일 언제 올 거냐? 이러길래 잠시만요 어머님 이러고 바로 당신 아들놈이한테 전화를 넘겨버렸습니다. 야, 어머님이다. 이러면서 얼굴에다 폰을 딱 붙여주니까 깜짝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지금 꼼꼼이 아빠예요. 말씀하시면 돼요. 이러고 그냥 제 할 일 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났나 봐요.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차로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어 그래 언제 출발할 건데? 이러니까 좀 이따가 이러길래 또 응 하고 제 할 일만 했거든요.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시간 남아서 본인이 어쩐 일로 애한테 꼼꼼아 옷 입자 이러면서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고 밥을 동네 정육식당에서 먹었는데 용돈은 지난 생신때처럼 식사자리에서 송금을 했고 지가요? 카네이션 당연히 없고 계산도 남편이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시거든요. 거기다 외동인 저까지 결혼을 해버리니까 너무 외롭고 적적하다며 작은 이무랑 살림을 합쳤어요. 집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죠. 특히 작은 이무도 그래요.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남아공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몇 년에 겨우 한 번씩 보는데 이번 연휴는 엄마랑 이무랑 일이 있다고 6월에 보자고 해서 일단 알았다 하고 두 분 용돈만 따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이 새끼 오늘까지도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할까? 언제 가지? 뭘 해드릴까? 이런 소리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물론 예상을 한가라 뭐 분노 아니 아주 작은 서운한 마음조차도 안 생겨요. 다 식어버렸거든요. 이렇듯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후기라고 말하기는 민망한데 저는 뭐 그냥 이대로 쭉 제 텐션을 유지할 생각이고 만약 이 인간이 이걸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냥 할 겁니다. 반품해버릴 거예요. 즉 제가 다시는 먼저 좋게 돌아갈 마음이 아예 하나도 없다 이거죠. 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와 대박 진짜 사람도 아니네 나 같으면 내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라도 장모님 챙기는 척이라도 했겠다. 그리고 쓰리도 대단해요. 이걸 참고 사네. 달달달달달 댓글 이 정도면 그냥 천성이 개썩인거고 이기적인 인간인거죠. 되겠어요? 2번 맞아요. 저런 성격 남들은 절대 못 바꿔줍니다. 특히 후기를 보니까 남편은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서 운거지 본인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바뀌려고 울었던게 절대 아니라는게 증명이 됐군요. 그냥 한마디로 어린 애새끼들이 떼쓰는 느낌으로 지랄 발광을 한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인정하든 그냥 포기를 하든 둘 중 하나인데 지금처럼 그냥 각자만 챙기며 사는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뭐 안되면 이혼하는거지 뭐. 3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누나가 챙기고 결혼 후에는 아내가 챙기는거에 묻어가며 살았던 그런 인간이네. 진짜 하등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네. 대댓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표현. 이게 정답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아니 할 의지조차 없는 인간인간 주제에 또 그지같은 자존심까지 부리는게 완전 민폐덩어리야. 말그대로 산소가 아까운 생명체죠. 광합성도 안하는데. 4번 그래요.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고쳐먹는게 훨씬 더 편하고 에너지도 덜 쓰고 좋은겁니다. 부디 쓴이가 지금 먹고있는 그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5번 저기요 쓴이 상대도 하기 싫다는 그 쓴이의 마음은 알겠지만 미안하지 않은 일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거 절대로 하지마세요. 그냥 무심하게 어 그래? 이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댓글 맞아요. 미안하다는 소리 절대 함부로 하면 안돼요. 제 전남친도 저런 적이 되게 많았는데 싸우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우 미안 미안 이러고 끊는 적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 미친인간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제가 다 잘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게다가 이런게 너무 허다해가지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미안한게 아닐 땐 아무리 귀찮아도 절대 사과 안합니다. 하면 안돼요. 6번 맞지? 내가 이래서 계획을 안 짜는거야? 와 이 부분 진짜 돌로 확대를 죽여버리고 싶네. 핑계라는게 고작 이딴 개초딩 같은 수준이라니. 헐 게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어버이날에 장모님을 나몰라라 해? 혼자 계신 분은? 이거 진짜 진흥문제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혼자 계신 지 장모님도 안 챙기는 놈인데 이게 뭐 이쁘다고 시부모님을 챙기면서 사는겁니까? 앞으로는 쓰니 친정만 챙기... 앞으로는 저 남자가 쓰니 친정 챙기는거 딱 그만큼만 하고 사세요. 아니 지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안 챙기는 놈인데 뭘 바랍니까? 바랄걸 바라세요. 아니에요. 8번 미친 자기 누나 전화받기 전까지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게 더 웃기네. 끌 끌 끌 뭐야 이 인간 혹시 기계야? 수동입력입니까? 아니면 뭐 소페, 싸페 그런건가? 자기 부모님 기념일도 안 챙기는거 너무 이상해요. 뭐야 이거 지능이 많이 부족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무서워. 9번 야 혼자 계신 장모님도 안 챙기냐? 이게 진짜 사람이냐고? 헐 10번 하... 사이다 후기가 아닌 점에서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게 너무 씁쓸하다. 아니 왜 저런게 태어난걸까? 어? 미스터리야 11번 그냥 반품하세요. 양육비나 받고 속 편하게 사는게 더 낫잖아요? 저런거랑 살아봤자 좋을게 하나도 없지요. 왜 그래? 왜 참아? 왜 참아? 보통 이기적인 인간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 부모만 챙기고 상대 부모 안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는 상대, 내 부모 할 것 없이 아무도 안 챙기네. 진짜 집이 모르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 부모든 뭐든 아무것도 안 챙기지만 반대로 누가 나를 챙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또 아니야. 자기는 안 챙기면서 남들은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는 것. 진짜...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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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